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도 좀 쉬셔야 되는데 아침에 시왕도 하시고 또 팟캐스트도 하시고 또 영업도 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참 훈훈한 납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고생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가 좋아야죠. 사실은. 모두 다 그래도 주식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좋아서 전체적으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어제도 미국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했더군요. 트럼프가 문제가 됐던 법안에 사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3대 주수가 사상 최고치 경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부양측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 안에 내면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악권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서 모더나가 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준비디오가 6% 하락. 도큐사인 6% 하락. 언택트 쪽에 있었던 그 쪽에 있었던 쪽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보악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스의 0.7% 상승을 했고 다울도 0.68%, S&P 500도 0.87%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빵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빵. 애플이 3.58%. 대단한 겁니다. 진짜. 페이스북이 3.59%. 아마존이 3.51%. 넷플릭스가 1% 이렇게 올랐는데요. 시가총회 상위 1위서부터 5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이 3.5%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그런 거 보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면을 읽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어제 미국 시장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종목 위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 위주로 하면 이 빵주들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올랐느냐. 지금 뉴스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들 테크 기업들은 내년도에도 성장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윈도 드레싱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다. 여전히 종목 장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보면 연말 매물도 있었고 부양책 노이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강세였거든요. 사실 이번 12월을 보면 11월을 워낙 급등을 해서 11월에 12월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또는 등락박수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은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은 우리의 예상대로 등락박수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사실 월간으로 보면 1% 조금 이상 1.28%인가 올랐거든요. 어제 0.68%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박수권에 있었고 어제 오르면서 윈도 드레싱으로 인해서 양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2월에는 사실 일부 종목별로 움직이고 나스닥이나 어셜 이천에 종목 중심의 강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개별 이수로 인한 종목 장치가 좀 있었다. 특히 12월에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테슬라도 있었지만 애플의 전기자동차 출시 이슈로 인해서 루미나테크나 또는 벨로시안 이런 라이다 섹터 관련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나스닥을 이끌었고요. 다우나 S&P 500은 박수권에 좀 있었다. 그동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이즈로 있었던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서명을 함으로써 일부 소위 컨택트에 있었던 백화점주의 어제 메이시스가 8.4%로 올랐거든요. 메이시. 메이시스. 이렇게 소위 컨택트에 있었던 바이러스 피해조라고 했던 종목들 레저나 여행 이런 쪽이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메이시는 거의 이제 좀 맛이 간다라는. 그런데 어제는 또 반등 급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다우와 S&P 500은 부양책 서명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뉴스가 좀 이따 하나.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뉴스를 말씀드릴 건데 주요 뉴스 중에 좀 눈에 띈 뉴스가 2021년 내년 1Q 중에 5%에서 많게는 10%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월가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냐면 이번에 호재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이 과하지 않았냐 또는 너무 수급 요건이 치우치지 않았냐 사실 어제 빅테크 종목들에 나중에 윈도우 리스에 들어간 것도 콜 매수와 관련된 매수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특히 4분기에 4Q, 11, 12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이번 4Q에 나올 지표들이나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들이 우리 예상과 조금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1Q에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조정이 내년에 저가에 살 수 있는 가장 절호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만큼 내년 시장을 굉장히 좋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년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으니 좀 조정 보이면 그때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승 부장님이 마케팅을 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의 접점에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800포인트를 넘어 삼성전자 8만전자 되고 지금 사실 박 부장님이나 저나 이게 웬일이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업력이 20년 이상 된 저희 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객들은 뭐라 그래요? 고객들은 다 지금 너무 좋다고 하고 계속 올라라 올라라 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올라요? 이거 좀 조정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필드에서 느낌은 다른 쪽으로 이런 시간과 상관없이 말씀드리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말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요. 올해 제일 고전했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디이냐면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기관 투자가들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이탈도 많았고요. 그래서 옮기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왜냐하면 자금도 많이 빠져나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계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냐면 어떤 부류냐면 좀 큰 자금으로 소위 시장에서 선수급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펀더멘트를 많이 고려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수익률을 추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내신 분들은 올해 빠졌을 때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투자들의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순수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별생각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차이점이 어떤 분이냐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올해 개인 투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65조 정도 샀다고 하죠. 올해 국내 주식은 65조 사고 해외 주식은 50조 정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조 중에 12조 정도가 삼성전자를 샀다고 합니다. 14조래요. 우선주까지. 우선주까지 평을 하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했었냐면 시장이 좋대. 삼성전자가 좋대. 반도체가 좋대. 안망해 여기. 이건 안망해. 그냥 안전하게 이거 한번 사볼까? 하신 분들이 마음도 편했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48% 낮다네요. 평균 단가.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분석을 하셨고 또 그중에 코스닥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 위에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 분석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질문에 제가 답을 너무 중고남방으로 여러 개 드렸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 시장에 접근을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분석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가 잘 맞췄으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두세 배 간 종목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매매를 자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찍은 종목이 반대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작년에 많이 떴던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5G 장비주 많이 갖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주나 요즘 최근 들어서 그렇게 오르긴 했지만 그런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사실은 빠졌다가 올라와서 다 만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본전이나 약간 마이너스 상태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늘어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 투자들이 신규 계좌를 굉장히 많이 개선했잖아요. 그런데 이쯤 안 오면 두려움을 가질 법한데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왔다 갔다 들이번고 계신 분이 계시길래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주식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증권 계좌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어디서 가면 만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잘 모셨습니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하시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하시는 것도 비대면 계좌 계좌 계좌도 굉장히 쉬운데 그나마도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줄 서서 대형사들은 아직도 줄 서서 계좌 계좌를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증권 가야 되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기 신용 매수는 신용 카드로 사나요?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그런 분들을 표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팁에 좀 주의점 유의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적어오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달아올라 있고 위쪽으로 바라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종만 보이면 어떻든 들어가려고 하고 삼성전자가 조종을 보이든 조종 보이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종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조종만 나와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체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뭐 준비해 오신 거 계속 이어가죠.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하루 우리 시장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과 내일 일터뿐이 안 나왔고 미국은 31일까지 열리니까 3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는 수급장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 해외 시황과 연관된 뉴스들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보다는 시황입니다. 수급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윈도 드레싱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이런 부분들에서 윈도 드레싱 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클로징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들은 그냥 팔아버리고 끝나고 계속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종목을 하나를 최근에 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그냥 연말까지만 수급이 있어요. 가치의 변화 없이 수급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거 치워버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발생해서 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제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거의 1조각까지 팔았습니다. 끝내 양도수 해피의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양도수 해피의 여러분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필드에 있으면서 세금은 낼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내가 리스팅돼서 국제청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팝니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천억 정도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오늘 다시 사야 되는지. 오늘 다시 삽니다. 저도 올해는 안 그랬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한 30억, 50억씩 갖고 있던 종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싸지 않게 좀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팔았다가 배당 날에 다 도로 사는 거죠. 오늘 내일. 왜냐하면 이건 3일 결제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3일 결제니까 이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금융투자에서 거의 대부분 샀습니다. 일주일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매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부가 오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미니선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월 둘째 주 목요일 소문없는 동시 만기일 그리고 또 더 길게 끌고 갈 거는 3월에 동시 만기일에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배당 안 받으려고 하는 매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왜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종합소득세. 네, 정확하십니다. 종합소득세 때문에 배당 안 받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매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이 이유 없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회피하려고 하고 배당 때문에 사기도 하고 또 배당락 되면 오늘 팔던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어제 샀다가 오늘 팔면 배당 받고 어떻든 배당은 받고 또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배당락 때문에 사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연말장입니다. 어제가 제가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 머리가 제일 복잡한 날이에요. 이게 연말장이고 그리고 이런 기회에 또 이걸 잘 노려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이번 주 장이다라고 보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은 오늘까지 또 그런 거래가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장은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그냥 여러분들 용기 주고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주식 투자 인구가 700만, 800만 하는데 다 위너가 되고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겠어요. 큰 흐름, 큰 흐름은 확실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 아까 투자 팁 하나 준비하셨다면서요. 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프로티비 이런 거 보시면서 굉장히 현명해지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기념하게 됩니다. 방송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셔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말씀 하나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내년에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좀 그냥 재미로 연말이니까 제가 내일도 나오면 내일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 텐데요.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아마 소장님 아실 거예요. 월스트리저널에서 과거에 원숭이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아마추어 집단의 순위 게임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10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3그룹 모두 다 마이너스였는데요. 제일 마이너스 폭이 작았던 즉 우승자가 어디였냐면 원숭이 집단이었죠. 원숭이가 그냥 밖으로 던져서.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증권사나 그리고 경제TV 같은 데서 순위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순위 게임의 우승자를 보면 주식을 새롭게 시작한 젊은 투자자들의 우승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단기 급등락 종목에 집중하는 트레이더들, 가치 투자자가 아닌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시간,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거래해야 했고 거기에서 순위 게임을 하기 때문에 내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률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요. 보면 댓글에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는데 주식 투자의 결과는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또는 전문가가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공부 필요 없어. 그냥 시장의 이슈에 잘 따라다니고, 그 스팟스팟에 잘 맞춰서 거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2월에 한국경제신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식 투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골라라고 해서 물론 단어를 여러 가지를 줬어요. 몇 개를요. 그중에 1위가 뭐였냐면요. 43.1%였는데 쪽박입니다. 뭐요? 쪽박이요. 쪽박. 쪽박? 2위가 24.3% 운이었고요. 3위가 사기.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쪽박, 운, 사기? 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식 투자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재테크래요. 그러면 재테크가 쪽박이고 운이고 사기냐. 이런 우스갯소리의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꺼내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현명해졌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공부도 되셨고 지금은 이런 유통도 많고 그래서 훨씬 더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게임이나 투기의 인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재테크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간 내거나 특정한 시한 구간 내에서는 특별히 수익률이 좋은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소위 체계적 위험의 구간에서는 수익률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분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즉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어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건 체계적 위험이죠. 시장이요. 이 구간에서는 수익률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을 길게 연장해서 올해만 한번 볼게요. 올해 3월서부터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그때 시장을 이런 좋은 종목으로 사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도 가치 대비 너무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욕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역시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같이 투자하는 것이 맞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냐면 장기 투자 하나의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비체계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얘기들이나 수익률이 결과론적으로는 길게 보면 안정적인데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 하려면 통제 가능한 위험을 테이킹하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표현이 이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통제 가능한 위험을 테이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통제 가능한 위험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실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적이 늘어나냐 줄어나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테이킹해야 되는 것이 재테크의 전체 길게 볼 때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회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재테크가 아닌 스팟스팟의 투기로, 투기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투기로 주 투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비정상적인 체계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걸 패탤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만 체리피킹하는 거래,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다음에 우리가 타이밍 공부 한 번 한다, 녹음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변동성이 크게 생길 때, 이벤트가 크게 생길 때 그 이벤트와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이거든요. 즉, 투기로 스팟스팟으로 거래하시고 이익을 내고 빠져서 현금 들고 있고 이런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체리피킹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내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연말에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연말에는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은 기업 가치의 변함없이 수급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체리피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좀 길게 긴 사이즈로 기간을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바운드리 내에서 거래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된다.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연말이라서 정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를 들면 기간으로 보면 워런 버펫 형님보다 워런 버펫님보다 혹은 아주 초보 투자자도 박병찬 부장님보다 더 성과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빠서 잘하는 건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비즈니스로 골프 같은 거 많이 싫은데 골프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게임은 타이거 우즈보다도 어떤 홀은 더 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게 늘려놓으면 상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노력하고 분석하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테이킹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주식 투자는 투기죠.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은 아니시지만 10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시장이 좋으니까 들어와서 계속 시장이 좋은 것만 듣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소장인도 그렇고 저도 꽤 오랜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시장이 어느 순간에 좋은 것만 보고 계속 그냥 좋은 종목만 올라간 종목만 있다가 시장이 탁 조종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번 조종 보이면 예를 들어서 5% 조종 보인다. 그럼 종목은 꽤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로 계속해서 롱런하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한 번쯤 대책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하신 매수매도 타이밍인가요? 그거를 연말 안에 좀 해서 연휴 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서로 안 맞아서 그렇다.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은 제가 박 부장님 시간에 다 맞춰드릴 테니까. 오늘 준비하신 내용 중에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저 정리를 하고. 팀 먼저 말씀을 드려갔고요. 하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이에요.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14개 종목. 이 종목 리스트들이 어저께 가장 핫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팁이 하나 있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추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번 불러드려보겠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GM, NRG에너지 전력회사입니다. 리소스 전력회사고요. 다이아몬드 백에너지, 그리고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이거 세일 업체이고요. 센틴, 시그나. 이거 의료보험 업체이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의료기기 업체.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업체. 파이서브 전자결제. 에큐닉스 리츠 업체. 레코드 바이러스 진단 시약. 이렇게 14개 종목이거든요. 모르는 회사도 많네. 이렇게 14개 종목인데요. 14개 종목이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중복됐다고 해서 어저께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설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존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핵심 기술주는 좋다. 그리고 바이든케어, 오바마케어를 이은 바이든케어 수혜주도 좋다. 그리고 경기회복 수혜주도 좋아서 유틸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셀가스 이런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럼 주도 섹터가 뭐예요? 그렇죠? 뭐가 가장 좋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요. 이 추천 조목으로 봤을 때 내년에 주도 섹터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상승이 아주 강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제한적 상승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내년에 미국 시장의 지수 ETF를, 지수를 거래하기보다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목 장사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을 고려했을 때 지수를 거래하기보다는 종목으로 거래해야 되고 종목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각 섹터들을 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어떤 섹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수보다는 종목 순환하면서 움직이면서 종목으로 거래하는 게 내년에 수익률에 더 좋겠구나. 이렇게 제가 읽혀져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막 엇갈린다는 거죠. 사실 주도주가 정확하게 있을 때 힘이 좋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주도주가 워낙에 가격 부담도 있고 또 새로운 주도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순환되고 이렇게 이전이 되면 좋은데 그 중간중간에 파열음이 좀 생기잖아요. 주도주 교체 기간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박병창 부장님께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다이어리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에 이렇게 메모하셔서 가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번 들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말이라 바쁘시긴 한데 제가 응대해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 매수매도 타이밍.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광고 나가는 시간에 약속 오래인지 해볼게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